1. 네, 감사합니다. 일단 어떻게 할 거예요? 유니토 마우스 전체 입니다. 일단 이것만 일단 이것만 바꾸는 걸로 그 다음에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선택을 그거 하나만 있겠어? 두 개 크기인가? 아니요 이건 32인치 같은데? 32인치 두 개고 얘는 49인치니까 아마 27인치 두 개 붙인 사이즈일 텐데? 이거보다 작아지? 이거보다 이렇게 작아지고 어? 그러면 하나 더 넣을 수 있겠는데? 어? 그렇네? 어 난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쟁이예요 오늘은 고아님 집 2탄 고아님 생일 기념으로 눈쟁이가 모니터를 바꿔줘요 그것도 삼성 오디세이 G9 어저께 출시한 거 네 지금 날짜는 6월 26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스포는 뉴 루튬 마우스 장패들 아니 한번 언박싱 해야죠? 언박싱이요? 응 언박싱? 켜 어 뭐야? 다리가? 다리가 좀 많이 다리가 좀 많이 비네요? 모니터가 왔는데 왜 서장훈님 다리가 왔죠? 이게 오 이거 하얀색이구나 얘는 아 이걸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뭡니까? 얘가 머리입니다 머리요? 네 근데 머리가 무슨 아 이거입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아 베사올인 거 같습니다 고스프레 모자가 다르네요 이건 베사올인 거 같습니다 천리 체클린 아닌가요? 뚠따뚠러님 뚠따뚠러 요거는 포트 커버 소위는 죄가 없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모니터 실합니까? 어? 어? 안 맞아요? 걸립니다 이건 들어가는데 못올립니다 공간이 좁아서 아 나 드라이브 안 들고 왔는데 오늘? 오늘도 열기관으로 어 뭐야 뭔가 있어 보이는데 오 잘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들어서 케이블을 먼저 다 꽂고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는 케이블을 막 꽂아두고 선 정리를 끊는 상태로 아 여기에 다리를 그냥 아예 고정시키고 하네 선을 먼저 꽂고 다리를 꽂고 이거 커버 꽂고 그 다음에 들어서 설치 끝 그렇게 한 거 한 거 미리 꽂고 여기서? 응 이거를 이걸 오 우와 뭐야 뭐야 선 정리 홀 선 정리 홀 선 정리 홀이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ideals 어 어 어 으어어무얼 어 어 어 으어앰 으어씨 으어 으어어앰 뭐 소리 ply 김대장이 으어어어 으어어 엌 여애 버티고 있어요 어 데려 놓지 마칠 것 같아요 으어 어우 퐐 jejign 괜찮아 해보완 오윤 어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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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 원래 장착을 하고 꼽였어야 되는데 5 아 오 오 Smack 아니요 한번 켜볼까요? 연결 됐나요? 예스 누릅니다 오오오오 HDMI no DP 신호 없으면 해? 예스 그게 이렇게 켜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돼있어 와우 너무 더러워 와우 왜 이렇게 보여? 와우 꽈 노 미 아 영상 이렇게 잘리는구나 한개니까 유튜브 한개다 이거를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음 DP 케이블을 두 개를 장착해서 이렇게 이렇게 듀얼 모니터 쓸 수 있음 아 원하는 대로 너무 광활해요 잠깐만요 이거 익숙해지면 좀 윈도우 방향키가 반반 이렇게 정리를 해 주면 딱 익숙해지면 좀 딱 반반 이거 쓰면 16대고 16대고 딱 원래 쓰던 그 느낌 그대로 뭘 해볼까요? 애초에 설정이 됐나요? 144 됐나요? 144? 240 말도 안 돼 어? 어디 갔어요? 240 어디갔어? 240 돌려줘요 오! 없다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 오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냥 해보는 거 120으로 하는 걸로 어차피 240을 해도 익을까가 못 뽑는다 30이 되고 진짜 이거? 넷플릭스 같은 거 이제 영화 같은 거 딱 보면 HDR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HDR을 쓰면 얘가 최대 밝기가 1000까지 올라가 여기 HDR 하면 여기 HDR이라고 떠있잖아요 저거가 뜨면 이제 HDR 영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HDR 모니터 아닌 걸로 HDR 끄고 봤을 때랑 느낌이 엄마야 뭐야 이거 미라마 아님? 완전 다름 엄마야 유튜브도 지원이 됩니다 배필이도 지원된다 와 뭐야 배필이도 32되고 지원된 지쳤다 게임의 그래픽도 못 주고 이제 폭맛이 있으니까 롤 32되고 비율 지원됩니다 내가 알기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왼쪽으로 로딩이 안 돼있네요 저것 같은 맵 끝에 엄마야 이거 다 보인다 미니맵 굳이 이렇게 안 봐 야 미니맵 보이는 거 봐 야 씨야 이거 치아 각보돼 있으면 저기 와드와드와드 저기 상골이 보여 파밍하면 상골이 보여 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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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만 하면 맵팩 아닙니까? 맵팩이지 혼자서 맵 두배 크기의 화면을 보고 있는데 여기 돌아오는 정글이 보인다니까 여기서 여기 와드와드에 두면 타워 철거하면서 용압이 보여 원래 미니맵 보고 봐야 되는데 타워 철거하고 있으면 와드박아들이야 정글 오는 거 보이잖아 저기서 근데 이게 원래 전 모델이 응답 속도가 4ms였는데 이번에 1ms로 어플이 됐어요. 근데 32 내구를 했으면 그게 딱 조지는데 레이싱 게임 같은 거 없고 코르자 오라이즌 레이싱 게임들이 와이드 지원하는 게임들이 많아요. 엄마야 와 여기까지 보여? 왼쪽? 옆에 보여요. 이거 숄더 체크까지 가능하잖아? 만족합니다. 저도 만족합니다. 빨리 바꾸세요. 그럴 것 같아요? 1080짜리로 와... 1080짜리 늙었잖아요. 어 못 쓰자. 240Hz. 몇 개를 기다렸다 써야겠네요? 몇 개를 기다렸다 써야겠네요? 아 그럼 그때 와서 이제 업글된 거 한번 저기 설치해서 한번 하고 글카뽕 맛 보고 여기 와서 주소를 두배 뽕 맛 보고 정 240Hz 필요하면 지금 여기서는 해상도 낮춰서 쓰면 되니까 아 이거 지원될 텐데? 내가 알기로 마크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된다! 어이! 우와 이거 뭐야? 이렇게 보이냐? 우와 와이드 씨... 갓겜이다. 갓겜이다. 아 갓겜 놔두고 딴겜 찾고 있었네. 으이씨 풍경 봐. 다 보여. 니마 쟤넘 와이드 랜드. 평평한 머리턱 볼 때 이렇게 보여요. 왜 왜? 응.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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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금 업로드하고 왔는데 눈이 커버드도 됐음. 와이드 랜드 랜드 하나 찾았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쓸 일이 많을 거예요. 어헝. 어휴 피곤하네요. 응. 밤새 보셨잖아요. 네 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난징 여러분. 유바.